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진수 변환하고 C 언어에서 2진수, 16진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지루하니까 딜레이 함수를 한번 사용해서 LED를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배우기 위해서는 레지스터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배우고 실습을 하려고 하면 지루하죠. 그래서 실습하고 이룬 부분을 잘 적절하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진수 변환만 주구장창에서 지루한데 이번 딜레이 함수 사용하는 것은 좀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번 시간에 16진수를 이용해서 LED 4개를 켜주고 LED 4개를 꺼주는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딜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LED 8개를 1초동안 켜줬다가 1초동안 꺼주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깜빡이는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연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에 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트메가128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에 딜레이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가져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라이브러리는 또 뭐냐? 여기 보이는 샵 인클로드 해가지고 io.h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라이브러리입니다. 보통 라이브러리는 파일을 가져올 때는 여기 .h 라는 파일을 가져오는데 이 .h를 뭐라 그러냐? 헤더 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는 소스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io.h 파일은 여기 ddrA하고 포트A가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는 헤더 파일입니다. io.h 파일을 갖고 왔으니 출력을 이용해서 LED를 제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딜레이 함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헤더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 보겠습니다. 샵 인클로드 유틸에 딜레이 딜레이.헤더 파일을 가져오면 딜레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라 해주냐? 샵 디파인 해서 f 언더밭 cpu 보라색으로 떠야 돼요. 순간 띄고 160000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딜레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 두 줄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할 타깃보드의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LED를 1초 동안 켜졌다 꺼졌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LED를 다 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0x0이라고 주고 무한반복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주면 무한반복하면서 알아서 1초 동안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지게끔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한반복 안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ED를 다 켜볼게요. 포트 A에다가 0x0, ff라고 주면 LED가 다 켜집니다. 그리고 1초 동안 딜레이를 할 건데 1초 딜레이하는 방법은 여기 delay.h라는 헤더 파일에서 딜레이 함수를 가져올 거예요.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ms라는 걸 호출합니다. ms는 ms의 약자예요. 1초는 1000 ms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수에 1초 동안 딜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1000 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프로그래밍이 시작을 해서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LED가 꺼지고 무한반복이 보는 곳에 들어가면서 LED를 켜주고 1초 동안 딜레이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눈에 LED가 깜빡이게끔 만들어주려면 LED가 꺼져야 되겠죠. 이 다음에 포트 A는 0x00으로 해서 LED를 다 꺼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꺼진 게 계속 보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로 딜레이를 마찬가지로 선을 줘야지 1초 동안 꺼지는 상태가 내 눈에 보여지겠죠. 이렇게 두면 이 와일문을 이용해서 4줄짜리 코딩된 게 무한반복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 LED 8개가 켜졌다가 켜졌다가 1초 동안 꺼지고 다시 무한반복을 하기 때문에 켜졌다가 꺼졌다가 계속 무한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운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랑 연결을 하고 장치랑 연결을 하고 빌드에서 빌드 솔루션을 하면 에러가 안 떴죠. 에러가 안 떴죠. 확인하고 툴스에서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그리고 장치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메모리즈 에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선택하면 다운로딩 됩니다. 화면 전환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LED 8개가 1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 현재 빌드에서 기계어 파일이 만들어지면 여기 헤드 파일이 모두 참조가 돼서 기계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솔루션 이수플로로에 디펜더시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빌드를 해서 기계어 파일이 완성이 돼야지만이 여기 디펜더시 파일이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아까 참조를 했던 딜레이 점 헤드 파일이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파일이 뜨는데 쭉 내리면 아까 여러분들 했던 딜레이 딜레이 언더바 ms 라는 함수가 여기 있죠.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통작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수가 어렵죠. 이건 신경쓰지 말고 여기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f-underbar cpu 아까 여러분들 디파인에서 f-underbar cpu가 cpu 라는 걸 타이핑을 했었죠.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상단에서 메인점 cpu를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메인점 cpu를 더블클릭을 하면 돌아옵니다. 자 뭔진 모르겠지만 딜레이 언더바 딜레이 언더바 ms 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파이는 정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f-underbar cpu 라는 문자를 1,600만이라는 숫자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f-underbar cpu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derbar cpu에서 f는 Frequency 약자입니다. 주파수의 약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주파수는 뭐냐 특히 디지털 회사의 주파수는 뭐냐 자 일정한 어떤 신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주파수라고 하는데 디지털 회사의 주파수는 디지털은 0과 1을 0과 1이라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0과 1로 되어 있는 신호를 한 주기로 봤을 때 그 한 주기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디지털 회사의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f-underbar cpu를 이렇게 정해준 이유는 f-underbar cpu가 시스템클럭을 의미를 합니다. 시스템클럭은 또 뭐냐 사람이 심장이 뛰면서 동작을 하듯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1010이라는 신호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동작을 합니다. 주파수를 표현하는 단위가 헬지라고 있죠. 디지털에서 1헬지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 이 한 주기가 1초에 한 번 동작, 한 번 발생하는 것을 1헬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2헬지는 0과 1로 되어 있는 신호를 한 주기라고 봤을 때 1초에 두 번 발생하는 것을 2헬지라고 해요. 그럼 f-underbar cpu를 1600만 이라고 정의를 해줬었죠. 지금 현재 타겟 보드는 16MHz로 동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1초에 0과 2이라는 신호가 1600만 번 반복을 합니다. 자, 이게 이걸 시스템 클럭이라고 하고 0과 1이 되어 있는 이 한 주기를 한 클럭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 클럭당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동작을 한 번씩 합니다. 그 동작이 플러스 연산이 됐든 마이너스 연산이 됐든 이렇게 연산 처리를 하는데 꼭 한 클럭당 동작을 한 번에 다 하진 않아요.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는 뭐 2클럭을 사용한다든지 자, 포몬을 한 번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4클럭이 필요한다든지 이렇게 동작 하나에 따라 필요한 클럭수가 다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클럭이란게 항상 발생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럭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어떻게 되죠? 속도가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CPU 컴퓨터에 사용하는 CPU는 2.6GHz에서 4.7GHz까지 다양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버클럭 해서 CPU를 빠르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 보셨죠. 그래서 클럭을 많이 발생하면 한수록 CPU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메가 128 은 10M에서 20MHz까지 시스템 클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타겟 보드는 16MHz로 동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보드에 가운데 있는 칩이 아트메가 128 이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은색으로 되어 있는 IC 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단에 있는 IC가 IC가 SC16.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를 뭐라 그러냐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진동자라고도 하고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자 이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16MHz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인가가 돼서 동작을 하는 원리입니다. PCB 보드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스템 클럭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underbar CPU라는 시스템 클럭이 왜 프로그램에 16MHz를 명시를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초 동안 내가 정확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딜레이를 해주려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시간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스템 클럭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게 조파수 1초에 몇 번 뛰는 조파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 헬주로 동작을 하는지 알고만 있으면 1초를 딜레이하는 것은 16MHz면 16MHz 동안에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1초 동안 딜레이 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딜레이 함수를 정확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F-CPU로 해서 값을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PCB를 설계하는 사람마다 시스템 클럭을 회로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매들지가 시스템 클럭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해서 F-CPU라는 값을 정의해 줌으로써 정확하게 딜레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는 콘텐츠인데 그냥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걸 코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도록 해보세요. 자, LED가 하나씩 이렇게 켜지는 형태로 1초간격으로 이렇게 켜지는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머리를 써서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